구성원 여러분,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거나 이동하실 때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실내에서 음식물을 드실 때에는 마스크 벗는 시간을 짧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날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실 거죠? 지금까지 백호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내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앞에 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호씨.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간격습니다. 백호씨는 혹시 매일 오후 1시 57분 하이브 사옥에서 나오는 이 방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구성원 여러분. 마스크 잘 써주세요? 약간 그거 맞죠? 안녕하세요, 구성원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가요? 약간 이선균 배우님 같은 목소리던데? 하이브는 구성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으로 우리 구성원들 또한 일상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원하고자 이렇게 구성원들의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이브 최초 특별 사내방송 아나운서, 첫 번째 아티스트 백호. 오! 그럼 제 목소리가 1시 57분에 계속 나오겠네요. 음, 하, 아. 사내방송입니다. 하, 이, 부. 구성원 여러분,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거나 이동하실 때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실내에서 음식물을 드실... 역시... 다시! 실내에서 음식물을 드실 때에는 마스크 벗는 시간을 짧게 유지해 주시기를... 이거 왜 안 돼? 지금까지 백호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색하다. 내가 일하다가 내 목소리가 나오면 내 집중력이 깨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사내 안내방송이 마스크를 잘 사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 마스크 얘기가 아닌 다른 더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들로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겠죠?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릴게요. 처음 em시간이 ine obvious Tipas 윤동의 한ều대신 기억난다 Keith